미쌈은 구어낸 밀가루 지짐을 가지고 가공된 거개와 남새, 단 된장으로 쌈을 싸는 방법으로 만드는 석석식품입니다.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일도선 우리 공장에서는 연간 수백만 개의 밀쌈을 생산 공급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새로 마련된 생산 터대에 의거하여 석석식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구질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연간 수백만 개의 짐리기입니다. 다음은 위대한 매일 위대한 성장 그는 위대한 연간을 지켜주는게 냉동해 연간이 즐거립니다. 이서맛이 넘어갑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탈리아의 피자나 햄버거도 맛보았는데 여기 와서 우리 밀쌈을 먹어보니까 맛이 독특하고 아주 고요합니다. 정말 괜찮습니다. 우리는 공장에서 수송되어 있는 이 밀쌈을 브이로에서 다시 한번 보소, 사람들에게 봉사해드립니다. 지금 밀쌈은 용야가가 높고 맛있어 온 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. 이탈리아의 피자나 햄버거도 맛보았습니다. 이탈리아의 피자나 햄버거도 맛보았습니다.